창혜진 내게로 서두르지만 견디게 힘이 들다면 애써 따라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천천히 그래 그렇게 다가와 내가 여기에서 기다릴게 숨이 찰떤 걸어오려 숨이 찰떤 걸어와 힘이 들 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린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해 서두르지만 지혜야 아 이 노래도 참명곡이었어요 장혜진씨의 내게로 네 되게 조용한 노래를 이렇게 감명인게 듣고 있는데 걸어와 후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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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갑자기 너무 막 방정 맞아줘가지고 그게 또 제가의 매력이에요 아 잘 들었습니다 그냥 졌다고 할래요 나 네? 졌다고 할래 선배님 옆을 보세요 가발 쓰고 오신 분이 계세요 갈비뼈 잡고 가발 쓰고 오신 분이 계신데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충실 모나리자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그 마음을 잡을 수는 없는 것 같아 미소가 없네 기대는 모나리자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다 돌아서야 하는 것 같아 눈물이 없네 그대는 모나리자 나를 가득한 테 원하기는 너무 아쉬워 믿음 없이 속살리며 그대 곁에 머물기만 있도록 자 끝났어요 예예예 김태우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스피드 퀴즈 왕주왕전이라도 선물은 드려야죠 스피드 퀴즈 스피드 퀴즈 제목을 빨리빨리 맞춰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2분 안에 더 많이 맞춘 팀이 상품을 전부 가져갑니다 상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기 주전자 우선 핸드 블렌더 홍삼 세트 호두과자 세트 자세 교정 의자 마지막으로 침구 청소기까지 준비되겠습니다 더 뺏겨 어? 가위바위보 자 이제 운명이 갈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내무술레 가위바위보 으아우 안내무술레 가위바위보 야 이거 짠거같이 왜 이러냐 짠거같이 왜 이러냐 근데 근데 2013년에 방송에서 가위바위보하는거 진짜 처음 봤어요 와 안내무술레 가위바위보 장윤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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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봐